야 너 딱 잡고 딱 잡고 알겠어? 너 양쪽으로 딱 보란 말이야 너 그쪽 봐, 나 이쪽 볼게 너 도망가면 이제 끝나는 거야, 알겠어? 형 잠시만, 손이 땀나니까 좀만 놓고 붙어만 다닙시다 너 너 들고 틀려고 그러지? 야 너 그쪽 봐, 나 이쪽 볼게 나 별별이야, 들어가 네? 나 별별이야 너 아무런 도움이 내고 있지 않아 여러분 할아버지 말이야 아줌마보다 저는 약간 좀 매니악하거든요, 지양이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다른 뭔가를 보신 걸 제가 그렇게 뛰어나게 잘생기거나 굉장히 능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주 본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야 네 지민씨가 정확하게 아주 본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쫀득이 저한테 하나 주실 분 왜요? 제가 진짜 말 좋아해 줄게요 시민도요? 자, 적었습니까? 시민아, 넌 프로다 하나도 먹었겠다 지민이 보물찾기 열심히 하겠다 아하하하하 아하하하 다음, 다음 이야기 어,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막 이거, 이거 맞히시면 쫀득이 하나 주실래요? 아니요? 아, 뭐지? 쫀득이 하나도 없는데요 쫀득이? 지민씨 쫀득이 뭐야? 아,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지혜씨 아니냐 이게 한마디 하세요, 지민씨 자, 가자 하하하하 할 말을 이겼어 여러분 저의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다음이야 이차들입니다 아, 그만 못 찾겠어 어딨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친구야 친구 감독님 가자고요 자, 온천에서 되겠습니다 아, 알아? 감상하세요 자, 사 나 외모야 혼자 안다고 어, 사 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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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와 야, 야 야,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설탕이랑 소금 구분하라고 그랬지 내가 아니, 이게 소금이길래 이게 설탕일 줄 알았지 야, 봤어 아니, 내가 먹어보라 했잖아 아, 왼쪽만 먹어봤어 아, 답답해라 형, 우리 화 안 내기로, 의 안 상기로 했지 자, 팀워크 팀워크 니가 저로 들어가 있잖아 안 상했잖아 야 야 야 내가 당장으로 미쳐들어 아유 여러분들도 없었어 형이 왜 이렇게 싸우는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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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왜 갑자기 쓰레기총사예요? 갑자기 잠이, 넌 다 먹지 않지oc 네? 지혜빈, 형 빼고 다 치워 형이랑 누구야? 집이 왜 다 먹으면 안 씻냐 사이트가 있다고요? 있지! 윤기 형의 그 세심한 표정 담아야지 뭔 예술한다고 너네가 그냥 해 그럼 집에 가요 그냥 가고 싶다 해 하나도 아 돌멩이로 만들어줄게 돌멩이로 뭐 하느ißt du 쇼걸 위에서 체험을 해준 거야 이거 왜? 네? 이거 왜 하냐고? 나 88번반 아니면 치고 말하네 88번반 아니면 치고 말하네 치고 그냥 아 네 그걸로 아이니즈가 엄청 무서워 소리가 안 나니까 이게 진짜로 치고 있는 걸까 진짜로 치고 있는 걸까 소금을 실기적으로 해요 난 누르가고 있는데 왜 그랬지?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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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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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실 거예요? 예를 들면 이제 뭐 뭐 박지민 바보 박 그 다음에 공방 찾기인데 박지민 바보는 굉장히 찾기 힘들걸요 형이 어 공방 찾기인데 박이 잘 안 나올 건데요 솔직히 슈가니 안 되고 제가 다 했으면 진짜 잘 모르겠어요 못 태워보겠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 이렇게 맨날 신뢰 안에 다 하고 삽니다 아 아무도 안 믿을걸요? 한 명도 안 믿을걸요? 솔직히 말해서 미인, 윤기, 왕님 말고 다른 사람이랑 만들었으면 재밌게 만들었을걸요? 아 지민이랑 만들어서요 너무 즐거웠고요 너무 너무 만족을 했는데 지민이는 마음에 안 드나봐요 제가 그래가지고 되게 친하잖아요 어 형 사랑하죠 형 사랑해요 저는 참 지민이가 좋아했는데 지민이 형이 제가 싫은가봐요 형 진짜 형 좋아해 아 아 무서우니까 아 아 아 가장 남자다운 남자 지민이 형 아 방금 방금 뭐했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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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따 따 별 가령 호감 사랑해 뽀뽀하는 뽀뽀하는 슈가현 슈가현 미니 슈가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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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야 왜 대본 진주인다 잘 색 샬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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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 안 좋아, 빨리. 알았어, 빨리 해, 빨리, 빨리. 뭘 해, 그만, 뭘 해. 아니, 아니, 겨울 수 있었어, 빨리. 뭐야, 이겼어. 아니, 이겼어. 이겼어, 뭐야. 지금 이게 없어서 정확하게 꺼졌어요, 기계가. 넘었어, 넘었어. 아까 웃는데 80까지 올라왔어. 왜 웃어? 왜 웃는 거야? 라멘이 웃겨? 라멘이 장난이야? 네, 그렇습니다. 또 지민 씨가 응원을 받았거든요. 아, 촬영장에 지민 씨. 뭐, 티는 별로 안 내는데, 티를 안 냈습니다. 네, 정말 티 안 났습니다. 네, 속으론 굉장히 고마워했습니다. 네, 굉장히 반갑더라고요. 알 수 없었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, 뭔가 이제, 다음번에 죽었는데, 지민 씨가 또 와줘가지고, 네. 흥이 됐어요. 그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랄까, 지치했었는데, 네. 지민 씨가 와서, 네. 흥이 났습니다. 그거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. 잠깐만. 자, 오지 마세요. 자, 오케이. 모르는 걸로 합시다. 다음부터는, 좀 더 웃으면서 반겨주세요. 알겠어요? 제가 그런 게 좀 인난하더라고. 아니, 아니, 저희 뭐라고 하셨어요? 안 왔다고? 그렇게 서운하다고? 나는 안 왔다니. 이걸 몇 년째 얘기했는데. 그래서 갔는데. 어, 왔니? 어,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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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